이번 주 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각국의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가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이 이벤트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 꼼꼼하게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각각의 대응 전략들 세워보면서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따른 대응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은 도움의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독일 헌재의 판결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합헌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헌으로 판결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미치는 충격은 클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가 적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또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충격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헌재 판결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독일 국내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또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나오는 소송 결과는 ESM 합헌 여부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ESM 집행을 그때까지 최종 판결까지 막기 위한 어떤 가처분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은 한 12월 중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만약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결론 그러니까 ESM 집행을 그때까지 지연한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ESM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ESM이 지연된다고 하면은 유로존의 문제 해결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재정협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 동맹이라든지 성장협약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방안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는 그 주체가 ESM을 중심으로 법안들이 다 나왔습니다. 뭐 은행 동맹이라든지 국채매입 은행 구제기금을 창설한다든지 아니면 국채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중심에 다 ESM이 있기 때문에 ESM이라는 것이 분명히 선결되어야 될 어떤 과제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연기된다고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 그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유럽 쪽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글로벌 증시의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2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때까지는 그 기존에 있었던 ESFS가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뭐 ESM이랑 동시에 활용이 됐을 때에 비해서 한 40% 정도 적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한 1500억 유로, 1400억 유로에서 1500억 유로 사이의 어떤 가용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벽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ESM에 대한 어떤 독일 헌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유입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분명히 받겠지만은 이것이 또 증시의 패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단기적인 충격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또 좋겠죠.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또 오늘 밤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은 금요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FOMC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사전적으로 지금 9월 달부터 QE3를 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언론사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실시한 어떤 QE3 실행 가능성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5월 같은 경우에 실시됐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QE3에 대한 연내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QE3를 연내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한 76% 정도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8월 설문조사에서는 QE3 연내 실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자의 비율이 지금 63%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연조사 결과가 상당히 뒤바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결과 자체도 지금 2012년 연 내에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이기 때문에 지금 9월 달 당장에 대해서 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점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나 그 이벤트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예상보다는 일단 그 결과에 따른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생각해 본 뒤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우선 긍정적은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은 연준이 QE3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E3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경기 모멘텀이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QE1, QE2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걸 연준이 사용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ISM 제조업체에서 이런 체감 지표들 같은 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었고 또 경기 서프라이즈 세력,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주 보는 지표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미국이 연준이 정책이 거듭될수록 정책이 주는 효과가 상당히 증시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간도 짧아지고 폭도 줄어진다는 물론 그런 반론들도 분명히 가능한데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 PER 같은 걸 보게 되면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릴레이팅이라든지 경기 모멘텀의 회복 효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 2100에서 2200선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업종들은 일단 전통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수혜를 받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증권이라든지 은행, 건설 같은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QE를 사용을 하게 되면 미국 경기 모멘텀이 자극이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기에 대해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업종들, 기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QE3가 이번 FOMC를 통해서 발표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발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QE3가 9월 이후에 실행이 안 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정치 논리로 인해서 미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한 가지는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가 급진적인 진전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예상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불확실성 소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는 QE를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갈 그런 개인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QE를 조금 더 뒤로 연기하는 10월, 11월 이후로 연기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QE3에 대한 발표가 지연된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근 상당 부분 기대감들이 많이 증시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 형성됐던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런 실망에 대한 반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모멘텀 지표들의 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망에 의해서 조금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9월 달에 QE3를 발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QE3에 대한 연내 실행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쨌든 박스권 하단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박스권 하단 1,880포인트 선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상단은 2,000선 아래쪽 2,000선을 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하단이 어느 정도 받쳐진 그런 박스권 형태가 진행될 거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의 시나리오별로 또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내일은 또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또 쿼드러플 위칭대회 이 부분이 좀 우려감이 높은데요. 이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인하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측면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도 상당히 사전적에 기존에 비해서 많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가 상당히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지금 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인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런 스탠스로 맞물려서 내수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변수들이 지금 증시의 영향성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들이 아무래도 대회 이벤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 시장에서 결정적인 어떤 변수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위문보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에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바로 말씀하셨던 쿼드러플 위칭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 만기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른 증권사 쪽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쿼드러플 위칭대회랑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만기 관련 차익거래 물량 잔고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8월 이후에만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번 등락을 좀 입출이 나왔다가 매물 자체가 출해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3조 이상이 8월 이후에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 부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은 증시에 단기적인 어떤 쇼크를 줄 가능한, 만기가 관련해서 쇼크를 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어떤 차익거래를 청산하는지 롤업을 할지에 대한 어떤 조건 같은 것들에 따라가지고 내일까지 끝까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증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물 출혈 규모는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볍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대외적인 것들 좀 살펴보자면 물론 FOMC 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국도 그렇고요. 최근에 여러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많이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좀 경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미 수차례 정책들은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Q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라든지 유로존에서의 수많은 회의들을 통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된 건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정책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다는 것은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는 정책이라는 것 자체 정책이 사용됐다 해서 무조건 그거에 대한 환호가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부분과 정책이 실행이 됐을 때 이것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흔히 말하는 그 경기 모멘텀을 형성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QA, 미국 쪽이 지금 아무래도 정책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쪽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QA라는 것들이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실물 경제 지표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계속 적어도 점진적으로나마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증시에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쪽을 하반기, 남은 하반기 동안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에서 소비 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데 이번 ISM 제조업지수 지난주에 나온 게 제조업지수가 상당히 쇼크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비제조업지수, 서비스업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업지수라는 게 대외 경기와 관련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디펜드된 성향이 좀 많다라고 보고 서비스업이 내수 경기 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반영을 잘하고 있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내수라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대외 경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수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각해보게 되면 11월부터는 미국의 소비 시즌,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한 해 소비의 거의 40% 이상이 이루어지는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 또한 월말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경기 지표들이 계속해서 상향되는 모습들을 상향 체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주택 지표들이 주택 가격 같은 것들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계에 어떤 부동산 가계가 올려지고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연말로 가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고무시켜줄 수 있는 이런 소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또 정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 더욱더 고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 자체에 의해서 이제는 시장이 끌어올라간다. 유동성 때문에 얼마나 크게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기에는 지금 상황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중권의 조병현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